자 다같이 보십니다 물만대 그렇죠 물량 만점 받고 대학 가자 자 물만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물리학 1 2022를 위한 고2를 위한 11월 물리학 유독 2가 맞네요 이 11월 물리학 1 자 해설 강의에 앞서서 꼭 들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번 몰고사 물론 전 범위라고 되어 있지만 범위를 좀 따져보면 제일 끝에 있는 이중성 단원의 문제는 약합니다 없어요 거의 그런데 전 단원이 골고루 정말 잘 편성되어 있으면서 단순히 이제 고3 올라가기 전에 수능 맛보기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나눴던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수능 열렬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문항입니다 뭐 이 문제 나와 아니 그런 유치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기에 정말 수능이란 것이 이렇게 이제 살이 쪄가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 기본은 쉽다 가라 중요하다 그랬죠 누가 한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세인트잼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능이란 것은요 결코 지식을 체크하고 뭘 많이 알아오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것이 바로 수능이고 정말 손색이 없어요 이거 고3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3월달에 4월달에 조금만 더 강하게 만들어서 6평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2022 학번을 위한 준비를 할 때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이 과목을 할까 저 과목을 할까 아무래도 이제 고2 이 과정을 학교 커리큘로 진행해 오면서 이 과학 과목에서 좀 맛을 좀 봤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좀 제대로 정확히 짚어가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학교 시험에 급급해 사는 바람에 조금 여기에 우리가 잘못 보고 또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오판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점수가 거짓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물론 전반기에는 범위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1과학 내용을 3월달에 본다든가 이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범위가 좀 갖춰졌죠 지금 모의고사면서 좀 잘 나오니까 A과목이든 B과목이든 나는 이 과목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신이라는 걸 겪어가면서 어느 과목에 너무 피를 봤어 그래서 그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제가 오판일 수 있다라고 그랬냐면 일단 내신 점수건 모의고사 점수건 저는 전적으로 믿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신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1년 내내 꾸준하게 준비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시험에 거기에 맞춰서 범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좁은 시야로 그 단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시험의 내용이란 게 교과 외적인 돌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물론 요즘에 학교 시험은 상당히 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수능에서 교과에서 가고자 하는 뼈대에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에 대한 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2 수험생 여러분들 교과서 거의 안 보죠 학교 시험 준비할 때 교과서 안 읽죠 아마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할 때 선생님이 교과서에게 엄청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가 정말 이 교과서 기반으로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신 같은 경우에 점수 어떤 경우 피봤다 거기에 너무 안 좋은 방안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잘 나왔다 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 학교 시험 점수에만 딱 맞게끔 공부가 진행됐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점수 정말 거짓일 수 있어요 저는 2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는데 사망되니까 안 돼요 혹은 내신은 좀 괜찮았는데 좀 될 줄 알았는데 고3 때 학평을 못 펴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조금 핀트를 잘못 잡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일단 아닌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과 수능은 달라요 우리 학문을 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나는 물리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려서 무슨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했었을 때 다는 아니지만 성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리학이 시작할 때 역할을 시작하다 보니까 막 산수 계산하고 이런 게 재밌었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막 산수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식 거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랍니다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물리학이라는 것은요 정말 물리학은 물리량들의 관계를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물리량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은 안 되고 그 좁은 시야에 있는 어떤 풀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익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리학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풀이법 거기에 제발 매달리지 마라 스킬 좋아하지 마라 유형 나누는 거 좋아하지 마라 결국 유형 나누는 거 그거 되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했거든요 왜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시작하는 첫 단계가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제대로 강의했는데 한번 해설 강의를 보시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경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내지는 좀 잘났다 믿지 마라 몰고에서 잘났다 믿지 마라 못났다고 또 그거 넣으면 또 피해다니지 마라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 교과의 컨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리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그 컨셉을 이해하시고 그 컨셉이 내가 뚫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에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 11월 물리학에 대한 점수 결과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해설강의 또 하나는 기말고사 준비 그래서 해설강의를 보고서 아 이런 방향으로 물리학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럼 하시고 아 난 저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다 따로 있는 거죠 자신한테 맞는 것은 자 그래서 now but 지금은 물론 2022학본을 위한 2022학년도를 위한 수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요 기말고사 100점이 먼저입니다 기말 100 찍어야 돼요 100 찍어야 됩니다 대신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완자책 들고 오세요 교재 따로 살 필요 없고 완자책 애쓰신 분은 완자책 들고 인강 앞으로 만점 앞으로 아니면 스페셜 골드책 들고 인강 앞으로 만점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데 첫 출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서 급 후회합니다 여럿 봤어요 또 정말 제대로 그 컨셉을 알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들어왔던 주변에 서로 나누던 얘기 듣고서 뭐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과목에 대한 오판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 강의 확실하게 함께 나누시고 이것이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컨셉을 읽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말 100 완자 들고 스골 들고 어느 강의든 상관없습니다 자 고의에 대한 내신 커리큘럼 빵빵하게 준비해놨어요 자 이 강좌 이후에도 내신 만점 시리즈도 있고 또 직보직모 시리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함께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내년에 활기차게 진행합시다 그럼 바로 1번으로 갑니다 고 감사합니다.